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이번에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먼저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일정이 저 같은 경우는 주말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은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단연히 제 와이프가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제 시험 전날까지도 만삭의 몸을 이끌고 제가 합격할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와이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스터디를 한 스터디원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험을 2022년에 인스티비 1차, 2차 얼리버드 패키지를 결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험 기간은 약 2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작년에 2차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나서 이번에 유예생으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세 시대를 맞아서 단순히 직장만 다니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위기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더 불안할 것 같았기에 저희 가족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손해평가사라는 직업이 나중에 노후에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손해사정사가 손해평가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서 어떤 강의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스티비가 최적의 강의라고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장 강의는 실제로 수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고 그 와중에 인스티비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그 마지막 현장 강의 모의고사를 온라인으로 무제한 수강까지 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비용이 다른 강의들은 좀 더 이제 비쌌는데 이 인스티비는 한 번에 패키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말 비용 대비 정말 효율성이 너무 좋았던 좋았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수기도 적긴 했는데 이게 자세하게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간략간략하게 해보면 1차 같은 경우는 인스티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10개년 기출문제 해설집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기출보기들을 정리해서 이제 중복되는 사항들을 제거하면서 책정리를 하였고 인스티비에서 제공해 주는 모의고사나 그리고 마지막 총정리 특히 1차에서는 윤종길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이게 각 과목마다 얘기하기에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회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출퇴근 시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문제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하루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2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출과 현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현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현출에 집중할 수 있었고 기출 문제들을 실제로 현출해 보면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감옥은 재물특종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본서도 얇고 내용도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만만하게 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작년에 재물특종 강의는 그냥 현출은 하지 않고 단순히 강의만 쭉 듣고 시험 보기 전까지도 그냥 어렴풋이 알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강의만 듣고 갔는데 제가 실수, 그것도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처참하게 실패를 맛보았고 이번 이제 제47회 시험에서는 현출에, 재물특종도 현출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술을 외웠고 실제 문제풀이도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거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많은 점수를 올리면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해상보험 과목은 하면 할수록 재밌는 과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용어도 어렵고 생소했기 때문에 너무 막막했었는데 이게 김완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기출문제도 풀고 약술도 보고 교재도 보고 실제로 찾아도 보고 질문도 하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붙었고 이번에 해상보험도 작년에 비해서 점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시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면 패턴도 항상 일정하지가 않았고 이게 일어나서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제 시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고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은 희발성이 정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공부를 해도 다음날 이제 회사를 가게 되면은 이게 공부한 걸 다 까먹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나 약했던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무한 반복하는 것만이 직장 병행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수험생활 점수는 제가 봤을 때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심지어 저는 이제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스터디를 진행할 때 밤을 새고 한 시간도 못 자고 갈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터디원들과 약속을 지키고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터디라는 것은 이제 반강제적으로 과제를 제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싫어도 억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와이프의 권유로 스터디를 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스터디 모임을 이제 구성을 해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매주 풀어서 카페에다 올려서 이렇게 과제를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내자는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계속 기출문제를 시험 직전까지도 풀었고 거기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문제들을 마지막에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스터디에서 풀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적중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들은 아니었고 저희 같은 스터디원분이 만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합격자 명단에 제가 제 수험 포너가 있는 것을 보고 와이프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해서 합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단연 제 시험을 저보다 더 합격하기를 원했고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와이프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울컥은 했지만 울지는 않았고 와이프한테 전화, 와이프가 아주 펑펑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험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희발성도 너무 강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많아서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재물특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개, 200개 정도 됐던 것 같고 해상보험은 잘 외워지지 않고 중요하다고 했지만 희발됐던 부분이 한 200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도 한 50개 정도 있었는데 우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3일을 앞두고는 기출문제, 모든 기출문제, 제가 갖고 있는 기출문제들을 한 번에 쭉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훑어보기보다는 직접 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과 질 중에서 어떤 것도 우위를 가리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질적인 공부를, 공부 방법을 질을 중요시하는 공부 방법을 알아야 합격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현출을 안 하고 그냥 강의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스터디도 하면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양이 없으면 절대 이런 서수령 시험에는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성만 따지다가는 양을 놓치기 쉬운데 양을 놓치고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딴짓도 많이 하고 TV도 보고 싶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스터디와 카페를 자주 갔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오고 가는 체력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와이프가 과일도 깎아주고 음료수도 주고 이 문제 풀어서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채점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환 교수님은 정말 이 수험에 최적화된 그런 강사 우리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계에 거의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박종환 교수님을 다른 수기들을 많이 참고했을 때 박종환 교수님만 믿고 가라는 수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이번에 제47의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뒤에 원가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다른 회계가 선택지가 또 많이 없기 때문에 박종환 교수님을 믿고 끝까지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종환 교수님한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메일을 보낸다든가 거기 게시판에 올리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이것도 정말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안타까웠던 점이 김완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완 교수님만큼 이제 훌륭한 강의를 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단연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 이제 김완 교수님이 정말 좋았던 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추후에 생각을 해보니 어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될 것 같다라면서 다른 풀이법까지 제시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수정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 교수님은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제 합격을 하기 해주기 위해서 정말 바른 방향들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제47회 시험에서 다른 학원의 교수님의 기출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런 말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그렇게 치면은 2022년에 김완 교수님이 모의고사 때 냈던 문제가 그 해에 동일하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 계산 문제에 먼저 집중을 해서 김완 교수님 믿고 따라가셨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익 교수님 강의는 정말 컴팩트하게 이게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기본서만 봤을 때는 너무 교재가 얇아서 불안을 했었는데 그 교재 안에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숙달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문제집도 같이 교재를 출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면서 교수님 교재 보고 또 기출 해설집도 본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험에서 교수님께서 적어놓은 모범다만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시험지에 적어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적었는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한 교수님이나 정영익 교수님이나 박종원 교수님이나 인스티비가 재물 손해사정사 강의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당분간은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에 전념을 해야 할 것 같고 추후에는 이제 종합 손해사정사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스티비 강의를 들으면서 신체 손해사정사나 차량 손해사정사에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도 저는 사실 제가 머리가 좋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제 자신이 성실하다고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우직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